태민이 잡혔잖아요 내가 태민한테 물어볼게요 나를 샤이니 멤버로 인정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정말 저녁으로 샤이니 아니다 그러면 X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 X예요 하나 둘 셋 다시는 하지 마라 태민 축하드립니다 샤이니의 태민씨 솔로 첫 앨범에서 큰 성과를 거뒀죠 태민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31.01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태민씨는 샤이니에서도 빛나는데 혼자 있어도 참 멋있네요 더 이상 샤이니의 막내가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 나오신 것 같아요 상남자의 상남자 코트가 멋있어요 궤도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잘생겨졌어 아 네 일단 이렇게 저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샤이니월드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멤버들이 너무 고맙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제 이스망 스님 그리고 우리 회사 소속사 선배분들 저희 회사 소속사 선배분들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샤이니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태민씨는